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 연임 도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영장이 발부될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은 없습니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저 장면이었습니다. 후보들 간의 방송 토론회 가중에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 과거에 저한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부탁하셨잖아요. 라는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뭔가 설명을 했지만 이미 뱉어낸 말이 됐고요.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오늘 나경원 후보 몇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맥락은 어떻게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무엇을 위하는 건가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윤 의원으로 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기소된 의원들이 친윤 의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친윤 친환으로 나누는 문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라고 하시는 나경원 후보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당내 특히 친윤으로 꼽히시는 의원들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를 꼽히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는 굉장히 관계가 악화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오늘 이런 입장을 냅니다. 부당한 공소 제기는 취소가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 등등 과거에 원내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로 지금 뭔가 기소가 된 상태. 재판이 진행 중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소 취소 부탁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된 건데 공소 제기는 취소가 돼야 정의에 부합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에 부역하는 일 없어야 한다. 부역하는 일 없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겨냥한 지 이거 누가 봐도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저런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의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메시지 방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면 윤환홍 의원은 아니 당대표 되겠다는 분이 한 말 맞는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겠나. 당시에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 다들 의원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 앞장서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누가 앞장서겠나 이렇게 비판하고요. 김정재 의원은 재판받는 사람으로서 당시에 그 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혀요. 뉴스 보고 충격받았다. 동지는 신의를 공유하기 때문에 동지인데 말이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다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당이신데요. 이 사안으로 지금 이미 한동훈 후보를 가뜩이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국민의힘 구성원들. 지금 굉장히 약간 좀 반발해보는 건데 한동훈 후보로서는 빌미를 잡힌 겁니까 지금 비판에. 비판 대상 언행이 있었던 거죠. 이건 명분을 주어진 거고요. 사실 친윤계 의원들이라고 저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2019년도 저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2019년도에는 친윤계가 없었죠. 그때는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저게 가담을 했고. 저때 저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였냐면 저분들은 빠찌를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국회 선전압법 국회의사 방해죄라고 하는데 의사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 받게 되면 피선거권을 잃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현역인분은 국회의원 빠찌를 떼야 되고 집행위에 이상 받으며 10년의 피선거를 잃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머지 기소 안 된 의원들 입장에서 되게 미안해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핵심적으로 가담 안고.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그 당시에 야당의 지금 민주당의 패스트잭 처리 그걸 막기 위해서 몸싸움도 벌이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다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해당 또 법안은 뭐냐. 사계특위하고 정계특위에서 알다시피 공선법 연동률 비례대표예요. 지금 소용없는 걸로 밝혀진 거고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 시절에 이거 위헌적 법률이라고 해서 권한적인 심판까지 했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명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저 법안에 대해서 저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의 배지를 던진 건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와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일단 이런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나경호 후보를 상에서 아니 공소 취하 부탁 말씀했잖아요라고 갑자기 덜컥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론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첫 번째는 말하는 형식이에요. 이게 사실은 내가 법무장관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고 아쉽다,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기양양한 발언식으로 했잖아요. 나는 그거 나한테 이런 부탁했죠. 나는 그거 안 들어줬습니다. 당신 개인 일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 당원들한테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을 거고 두 번째는 폭로를 저렇게 했는데 폭로할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철규 의원 등등등 친윤계로 꼽히시는 의원들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고요. 이거에 동주에서 역시 비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사안에 빠지지 않았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 부탁했다 이 내용을 언급한 거를 아무리 다급해도 폭로 대상 아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리지 걱정된다.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말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공격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다. 비열하다. 다급해도 그러면 안 된다. 뭘 더 내놓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후보가 사과 입장을 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 나라에 걸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별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자기가 본인이 토론 중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본인도 말해놓고 후회했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요. 그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셈이 됐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그때 그런 부탁인데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또 강조한 겁니다. 손정욱 변호사.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사과를 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만큼 이 사안 그리고 당내에서 끌고 있는 반발 이게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개파하고 관계없이 전문의 비판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사과했는데 저는 내용도 개혜 안 맞다 봐요. 법무부 장관은 헛수화비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과 예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사건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지금 우리 추미애 장관처럼 조자료 헝가를 쓰던 개수기 많이 하면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어요. 맨날에 천정배 장관도 했고요.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총장한테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죠.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정치적인 영역이니까 사법 영역이 아니고 공소 시하도 개입 검토해라.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계속 법무부 장관은 아무것도 못한다. 법무부 장관은 헛수화비다. 구체적 사건은 아무것도 개입 못한다.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재명 수사도 개입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로 여러 개를 병합시키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전략상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쌍방울 대부 선거면 수원에 영장치고 그다음에 FC는 성남에 영장치고 이렇게 쪼개서 끈바위 끈으로 영장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충분히 장관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원석 총장한테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지휘할 수가. 그리고 두 분은 눈빛만 받아 하는 동기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 구속 못한 거기에 전혀 장관은 아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 없다. 이것도 무책임하고요. 공소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저는 이번에 해명이 사과하고 나서도 내용은 맞다고 하잖아요. 이래서는 진정한 사고가 아니라 봅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는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안과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덜컥 꺼내놨을까? 전략적 실수 아니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들어보죠.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 실점 한 분인 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돼요.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감정선을 건드린 거고요. 현역 의원도 그렇고 당협 위원장들도 그렇고 패스트트랙과 연관 있는 사람들 재판 안 받는 의원들도 저 같은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온몸으로 저지하고 저항했던 건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 정작한 것처럼 한 거는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적으로 패스트트랙 사건에 휘말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 저도 많이 알거든요. 22대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동훈 후보는 촐랑이 같죠. 얘기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못 가리고. 촐랑이처럼 당에다가 수류탄 던지는 자당을 거의 폭파시키려고 하는. 윤기찬 부의원장, 지금 천하나 부의원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저 발언으로 자당에 거의 수류탄을 던지는 셈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이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의 저 말씀은.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재판을 마무리하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달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전에 문정부에 대해서도 계속 재석적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그런데 공소 취소라는 방법 이외에 일반 사면의 방법도 있어요. 일반 사면하면 공소가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국회법 165조라는 딱 죄명을 전체적으로. 그럼 그래봐야 30몇 명이거든요. 물론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일반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관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의 권한 밖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상으로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과거에 당의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지에 연연하지 않고 몸을 던졌던 이런 분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반대했던 법안들이 무용지묘이거나 아니면 국민께 피해를 지키는 법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폭로할 정도의 대상이었나 이게. 두 번째는 전략상으로 실수라는 거죠. 아까 주신 말씀처럼 지금 친윤이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그 당시에 친윤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친윤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친윤 일부의 개파적 아니면 진영적 사고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윤 정치 경론가 한동훈 후보의 생각지도 못한 약간 당권 경쟁 과정의 전략적 실수라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략적 실수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 같아요. 폴란드 속담 같은데 내가 망칠 때는 내려치고 내가 모실 때는 머리를 대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얘기가 뭐냐면 위치가 가지는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저는 할 일을 한 거라고 봐요. 왜? 기본적으로 이게 상대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상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쪽에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해준다? 큰 논란이 됐겠죠. 큰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얘기하고 방점이 달라야 돼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더라도 누구 입장에서 누구를 배려하면서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은 당원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필 예를 들어도 그 사례를 예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의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폭로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사실상 특정 시점에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풍이 분 거예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게 어떤 정의를 위한 겁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뭔가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선거에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폭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역풍이 불죠. 역풍이 불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인격, 품격, 진정성 이런 표현인데 인격, 품격, 진정성에 좀 문제가, 진실성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고 다시는 사람이니까 실수를 한 거니까 내가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후폭풍이 아주 지금 짙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4명의 당대표 후보들 각각의 일정이 있었는데요. 뭐 겹쳐서 참석한 것도 있고 따로 간 것도 그래요. 일단 일정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가 보입니다. 이 일정에는. 4명의 오늘 일정인데요. 일단 오전에 세미준 정기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준은 이게 보수 진영의 이른바 정당이 아닌 최대 규모의 외곽 조직 이렇게 소개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약자 세미준. 그런데 정기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특강을 하는 날이었어요. 얼마 전에 이철우 지사는 한동훈 후보가 찾아오겠다는 거 아주 바쁜데요라고 해서 사실상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 두 후보만 참석합니다. 그리고요. 오후에는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행사가 여기에는 한동훈 후보를 뺀 나머지 세 후보가 참석합니다. 자 그럼 한동훈 후보. 서울시의회 의원 간담회 여기에만 홀로 참석을 합니다. 뭔가가 시청자라분들 좀 보이시죠 지금 이 상황이. 특히 저 세미준 정기 세미나. 여기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 특강을 한 이철우 지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인재들 중에 당대표 당부 제거해야 돼야지. 잉크나 말라사람들 소리도 당될 것 같아요. 당원이 교육이 된 거예요. 어제같이 다디언과 부탁했는 걸 그걸 까발렸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당원들이 발이 되는 소리냐. 당을 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임명웅 보듯이 하나요 임명웅. 윤경호 퓨처 미디어 연구소장님. 보수 진영 전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분명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강하게 했고. 오늘도 사실은 저 세미나 자리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온 자리였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뭔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층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보수 진영 내부의 핵심 보수의 본류를 자임하는 그들과 겹치는 건지 아닌지. 그건 아마 이번 당대표 선거가 끝나봐야 규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철우 지사같이 처음부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한 분들은. 저는 임영웅이라는 저 얘기는 그냥 무조건 좋다. 그냥 외모의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노래하는 거 무조건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한동훈이라는 당대표 후보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 세력. 그게 보수의 본류와 얼마나 겹칠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이미 지금 다른 패널들께서 분석을 다 하셨습니다만 저는 딱 어제 그걸 본 순간 검사 DNA가 그대로 노정이 되는 거구나. 본인이 수사 또는 기타 등등 채널을 통해서 취득한 그런 것들을 정말 아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직무상 취득한 기밀이나 비밀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까버린 거니까 그렇다면 이건 신뢰를 잃어도 엄청나게 이런 건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의 본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지를 계속 보낼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저 세미준 그다음에 아까 앵커가 얘기한 서울시 여성 간담회 그다음에 서울시의원 간담회 한동훈 후보가 아마 마주치는 걸 일부러 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 한 행사에만 참석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확연히 들죠. 아까 세미준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세미준이 만들어진 건 97년부터인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세미준의 지금까지 대표를 했던 분들은 여권 내에 보수 진영 내에서 명망이 있거나 이미 알려져 있거나 자기 세력을 이끌고 있는 리더라기보다는 그냥 막후에서 전면에 별로 나서지 않는 그런 분들이 대표를 되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지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 모 씨가 새로 대표를 맡았다고 할 때도 윤석열 캠프에서 조직 총괄을 조용히 맡아서 했다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저 세미준이라는 곳이 아까 제가 의문을 겨우 표시했던 보수의 본류를 자임하는 그쪽과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한동훈 후보는 오늘 저 자리를 가는 게 정말 부담스럽겠죠. 세미준 아까 보수 진영의 최대 규모의 외곽 조직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조직. 뭐 이렇게 소개도 됩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 조직에서 뭔가 행사를 열 때마다 한동훈 후보는 왠지 거리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도 나타났거든요. 여기에서는요. 그리고요. 반면에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나경원 후보. 참석했으니까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빠루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빠루를 저보고 들으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빠루의 여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빠루의 정신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법무부 장관한테 패스트트랙 공수 취소해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온 국민이 듣는 방송에다가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한동훈 후보가요. 어쨌거나 피하 구분을 못하고 동지의식이 차편이 없는 걸 보면서 정말로 배워야 되겠다. 역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약간 비판 발언이 역시 나왔습니다. 저렇게.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오늘 5절의 이 행사가요. 화면 좀 볼까요. 여기서 나온 발언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두 분이 인사 말도 하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장태병 위원장. 세미중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원희룡 나경원 의원님. 후보님인데 여기 의원님이라고 표현했겠죠. 국민들 보기에 정말 멋져요. 극찬을 합니다. 인사 한 말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처럼 주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두 후보. 여기서 원희룡 나경원 후보입니다. 두 후보 넘버원이다.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당대표가 되겠지란 말 같죠. 소정우 변호사는. 둘 중에 한 사람은 당대표가 되겠지. 이게 단순한 덕담입니까? 아니면 보수 일각의 희망을 말한 겁니까? 지금 세미중이요. 이형수 회장이 이끄는 조직인데 회원이 외국까지 한 40만 된대요. 자체적으로는. 외국의 18개 나라까지.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 단체에서요. 원래는 원희룡하고 나경원 단일화 운동을 했어요. 계속 단일화를 사전에 이랜다. 이 운동을 하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무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승에서 누가 되든 간이 결승 투표로 가면 아마 2등 후보를 밀 것 같아요. 원희룡이 2등 하면 원희룡을 밀고 나경원 2등 하면 그쪽을 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윤상현 의원까지 끌어들여서 아마 반 한동훈 전선을 만들어서 결승 투표 간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동훈 후보를 뺀 나머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가운데요. 일단 한동훈 후보는 뭔가 포위된 듯한 분위기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가 있고는 않았네요. 화면에서 소개해드리죠. 배신자 낙인 찍히면 살아날 수 없는 게 한국 정치판이다. 이런 사람 찍어주면 당 망하라고 하는 것. 역시 누구를 겨냥한 거죠.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또 한 번 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어제 발언 나경원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그걸 공개한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이제 막 가자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됩니다. 아마 일반 당원들이 이번에 투표를 하는 당원들이 깜짝 놀랄 수 있고 어? 저 폭로? 저게 이제 막 가자는 거네? 윤 대통령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도 다 폭로할 수 있을 사람이네. 다른 인식이 간 거예요. 윤기찬 부위원장과 김상현 변호인과 똑같은 질문을 들어볼게요. 제가 시간을 한 3시 후에 드릴 텐데 한동훈 후보 그야말로 위기가 온 것 같아요. 막파인데 지금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 저는 이건 진영,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개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파 생성 이전에 있었던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과를 하셨지만 그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조언을 하겠다. 본인이 대표가 되면 돕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돕는 방법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당에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해서 본인이 했던 실수를 많이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다른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라면 이거 좀 상황이 이상하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김상일 변호사,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막판에 이게 불거졌잖아요. 막판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 시간이 있을지는. 시간 문제다, 지금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고관여자들은 바로 영향을 받겠죠. 아주 고관여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를 좀 생각하거나 듣고 이렇게 할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시차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시차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도층까지 여론을 미치려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대충 보는데. 아직까지 23일은. 그런데 당원들이니까. 당원들이니까 한 일주일 미친다고 대충 보면,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한 5일 남았나요? 그러면 꽤 미치겠죠, 5일 동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는 그 사과를 빨리 하고, 그 사과가 또 트집 잡히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막 논란이 되면 그걸 반박할 게 아니라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자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과를 하는데 막 사족이 많이 붙잖아요. 사과하는데 발언 내용 자체에서는 맞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계속 그게 또 트집이 잡혀서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위기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트집이 잡히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사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간단치 않은 게요. 지금 방송 토론회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그럼 다른 후보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사과에 대한 요구, 그 내용에 대한 설명, 해명 요구가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게 지금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여러 가지 폭로들이 쏟아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스스로 의혹 제기를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데, 뭐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자, 그럼 민주당, 특히 야당에서도 나온 목소리까지 합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 대회가 되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3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여론조선킴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 청탁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서로가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로 및 자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범죄 집단의 자백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범죄 행위가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나옵니다. 윤경호 사장님, 지금 야권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전당대회가 끝내더라도 남는 것은 그냥 이런 논란과 또 다른 공세의 빌미, 이겁니까? 글쎄요. 한동훈 후보가 토론회에서 정당 내에서 서로 고소오발합니까?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야권에서 볼 때는 법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대목이 참 많다. 우선 첫째, 이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첫 번째 터졌던 문제가 뭔가 생각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문자잖아요. 그 문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정에 이 정도로 대통령 부인이 개입을 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걸 왜 사적인 채널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어? 등등에 혀를 끌끌차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도 제가 머치 댓글팀을 운영하는 듯이 오해를... 네,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주변에 댓글팀 내지는 여론 조성을 위해서 뭔가 하는 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계속 공격을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죽하면 야당에서 모두 다 한동훈 특검 조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공소 취소 이것도 법적인 근거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부정청탁법의 5조 1항 메토 14호 찾아보니까 부정청탁을 공직자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은 조사를 지시하고 대처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 그걸 야당이 계속 공격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약점을 잡힌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사일 변호가, 지금 야권에서는 솔직히 특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나요? 말들은 안 하시지만 공격할 비유가 더 많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혹시? 사실은 처음에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현 정권과 차별화를 제대로 해내면 어떡하나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는 있었죠.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미숙하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이기려고 그러네. 모든 사람의 모든 건에 대해서 하나도 질려고 안 하네. 저러면 저게 당이 통합이 될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굉장히 큰 갈등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돼도 별게 없겠다라는 안도감 같은 게 좀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민주당으로서는 누가 돼도 이제는 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을 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뭔가 국민의힘 이른바 표현이 나왔죠. 이 정도면 자폭 전당대회 아니냐 지금. 축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폭하는 거 아니냐. 아까 수류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야권에서. 여당 사항 좀 짚어봤고요. 지금 민주당도 새 당대표를 8월 중순에는 뽑아야 됩니다. 경쟁이 시작이 됐죠. 일각에서는 여당 경쟁에 비해서 밋밋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오늘 첫 번째 방송 토례가 있었는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제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유대 무죄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유대 무죄. 그러면 대표가 되면 괜찮고 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뜻 같단 말이에요. 저 표현이 유대 무죄가요. 이렇게 따졌는데. 오늘 당대표 후보들끼리 토너를 버렸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 설전. 첫 번째 영상입니다. 들어보시죠.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서 혹시 연임을 하시는 건지. 혹시 사법이 있을 것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중해 유대 무죄라는 말이 또 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가치 있게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공천권 얘기는 과도한 걱정 우려시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지나친 상상과 걱정 같습니다. 혹시 내가 2020년 지방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약속에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기찬 위원장, 지금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생각해도 굉장히 압박 질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 사실 김두관 후보가 출마 때 처음에는 이거 이른바 약속 대련이다. 그러니까 미리 다 말 맞춰놓고 그냥 이른바 구색 갖추기 출마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약속 대련 같습니까? 이거 완전히 틀린 분석 같습니까? 애당초에 약속 대련은 아닌 걸로 생각을 했고요. 다만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필요가 없는, 손해볼 이가 없는 그런 당대표 경선이죠. 본인은 어차피 일각에서는 22% 이상 얻어야지만 어느 정도 성공적인 당대표 경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이미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한 것 같아요. 어차피 당대표는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포스트 이재명 내지 이재명 대체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또는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지지층 조사. 상당히 차이가 나죠. 거의 80% 이상을 이재명 전 대표가 기록하니까. 또 하나는 일반 전체 국민을 통한 여론조사가 나와요. 여기 보면 차이가 20%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김두관 의원은 내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당선 가능성이 보다 적다라고 이런 논리를 끌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대표는 물론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니까 여기서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쩔쩔매는 형식의 당대표 경선 행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호 사장님, 지금 김두관 후보가 영상 속에서 압박하는 질문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장에서 나왔던 아니 방탄하기 위해서 이거 사법인에서 방탄하려고 대표 또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공정권 행사하려고 가능성 농후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다 질문으로 퍼붓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또 강성지층에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김두관 후보가? 공격받을 수도 있겠죠, 흔히 말하는 개딸들. 그러나 아니 지방선거 공천권 당대표가 행사하는 거 그거 모릅니까? 아무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해도 누가 당대표가 되든 자기 주변의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위주로 공천에 조금 더 점수를 더 줄 것이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 4.11 총선만 따지고 봐도요. 지난번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 던졌던 사람들 끝까지 찾아내서 공천에 다 불이익 줬다는 거는 다 주제의 사실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26년 만약에 당권을 쥐면 지방선거에 자기 사람 위주로 공천하겠죠. 김두관 후보는 대표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야당 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는 그건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를 모욕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정황상 아니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판부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물론 따로 놉니다. 그러나 현실을 완전히 도회시하고 이상에만 가득 찬 얘기를 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김두관 후보가 서로 맞서기 위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오히려 저건 수위가 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높은 수위의 공세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있었던 토론에서는 이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김두관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제안도 하고요. 들어보시죠. 히딩크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감독을 할 때니까 우리 이 후보께서는 선수로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마 최근에 당심하고 일반 민심하고 상당히 계리가 있어가지고 많이 염려를 하고요. 월드컵 경기에서 예선전에는 팔팔나라고 골을 많이 내었는데 정작 월드컵 본선에서 한 골도 못 넣는 스트라이크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당이 집권한 2년 차 또는 2년이 지난 시점에 여당의 지지율을 넘어서거나 또는 비슷하거나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지적은 뭐 일리가 있는데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위축시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김상현 변호가 이거 대선 얘기거든요. 김두관 후보는 자기가 히딩크처럼 감독이 될 테니까 이재명 후보는 선수라세요. 술 마세요. 제가 관리할 겁니다. 이 제안 이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의 강성 지지층 외에는 동감할 만한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본인이 당대표가 된 것은 당원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그 당원들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억압하고 탄압하지 않는 존중하는 선에서의 당원의 선택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천을 하면서 있어서도 공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선택이 돼서 이렇게 내놓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일 정도로 일반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 당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내지는 약간 비주류 당원들에게 눈에 보일 정도로 치우친 선택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를 당원의 선택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당원의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 의견들을 내되 남들을 설득시키고 공감시키는 거지 내 의견을 냈는데 다르면 너는 수박이니까 꺼져. 이 당에서 너는 사라져.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의 얘기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강성 지지층 외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연임에 나서는 거 정치적인 결단이니까 어느 정치인이나 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 당원 단위로 개정을 했잖아요. 개정을 해서 얼마든지 그 1년 전에 사퇴를 하지 않고. 그렇죠. 판단할 수 있게 해놨죠. 그렇죠. 계속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개인을 위한 위인설법 아니냐. 이런 논란에 빠질 수 있고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은 아닐 수 있고. 그럼 결국 대선에 가서는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탐나는 여권 이사가 누구냐. 이름 좀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과 답변도 있었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여당 정치인 중에 딱 한 사람을 영입한다면. 저는 합리적 보수주의자 유성민 전 의원을 영입하고 싶습니다. 격적인 보수. 파트너로 유성민 전 의원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수신데 합리적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성민 의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떠난다면 누구와 떠나시겠습니까? 윤상인 후보하고 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이재명 후보님. 저도 윤상인 후보 생각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탐나는 여권 인사를 유성민 전 의원이라고 봤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마 이게 똑같은 질문이 국민의힘의 토론에도 있었죠. 민주당의 한 명을 떠난다. 여기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이상원 앵커가 상대를. 그때도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빼오게 추미애나.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답변에 나왔어요. 이것도 저는 그래봐요. 유성민 의원은 비주류로서 보통 썬소리 많이 하고 또 약간 중도지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빼온다고 하는데 막상 오겠다면 이게 영입할까요? 바로 이게 경쟁자죠 뭐. 감옥이 바로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제 뭐 실제 영입은 불가능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비주류니까. 지적한 게 아닌가. 그런데 재미있는 게 윤상현 의원을 또 이게. 요행 파트너. 야 윤상현 의원은 이제 좀 사교성이 좋고요. 술도 좋아하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두루두루 다. 상당히 친환에 관한 완전히 타고난 불입니다. 그렇군요. 지적국 관련한. 그래서 아무튼 다 꼽은 게 아닌가 봅니다. 아무튼 저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쟁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간략히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색과 회색이 있는데 파란색은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합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뭐 압도적이죠. 지금요. 김두관 후보가 10%도 채 안 되니까 격차가 나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전체 그냥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층이든 다른 지지층이든 상관없이 그냥 전체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42.7 김두관 후보가 24.1. 많이 달라져요. 요거 제가 김상현 변호사 할게. 이 격차, 이 차이의 모습,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저 의미는 지지층이 되게 공고하지만 비호감 또한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가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비견해서 내놓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모른다, 기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김두관 후보를 왜 선택을 하겠어요? 그건 뭐냐, 이재명 후보는 안 되라는 비호감의 표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봤고 여기도 역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이 소식을 좀 들으시고는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제목 있습니다. 미국의 탈탈 털린 국정원 활동. 이거 털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털렸답니다. 다 보고 있었답니다. 무려 10년이나. 그런데 몰랐다는 거예요. 일단 영상, 영상으로 무슨 내용인지 좀 소개해드리죠. 보십시오. 뒤쪽 replication 시대, 그 후에 노긴 이حم이 대화가 될 것입니다. You understand the universal story of what happens to the defectors of North Koreans that flee and try to make it to South Korea to freedom. You understand the universal story of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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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ns. You understand the universal story of North Koreans. You understand the universal story of North Koreans. 정권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김성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기소가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 공무원들은 밥을 먹어도 상대방이 뭔가 다른 어떤 이해관계를 특히 타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돈을 다 냅니다. 밥을 먹은 것 자체가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미태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한 거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윤경호 선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국정원 소속이긴 하지만 외교부로 파견 나와서 외교부의 정무공사이고 참사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줌이 한국대사관의 네트워크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지금 기소가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겠죠. 토니 블링컨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걸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넘어갔다 이런 거를 좀 심각하게 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수미태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본인이 좀 이렇게 자제를 했어야죠. 저도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저희 회사 고이소드 아메리카에 와가지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때의 국정원 출신의 정무공사가 저한테 북한 특별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한국인 유학생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줄 수가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파장이 좀 일고 있어요. 다음 주제는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내용인데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동성컴풀 건강보험 자격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나왔어요. 일단 화면 좀 볼까요? 대법원 판결 내용 좀 정리해보죠. 사실은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용자 등록 가능하다. 이게 원심, 이심의 승소 판결 확정한 건데 동성애왕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융찬 변호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1분이었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저희가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돈을 내잖아요. 가입자가 돈을 내면 가입자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죠.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피부양자로 법에는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어요. 배우자, 식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는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권보공단이 이거를 여태까지는 관례상 사실혼 관계도 피부양자로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동성사실혼이냐 이성사실혼에 따라서 달리 판단한 거죠. 이성사실혼은 그냥 해줬어요? 해줬고 해줬는데 동성사실혼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는 저는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보는 게 이게 가족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평등 개념을 도입한 거죠. 왜 동성사실혼 관계는 당신들이 처분을 그렇게 하면서 이성사실혼 관계는 처분을 그렇게 하면서 동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은 평등권 침해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동성부부를 인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상 등록 자격은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차원에서는 차별할 필요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라서 저는 특별한 판결로 보이지는 않아요. 동성부부 인정 이것까지 해석될 판결은 아니다? 부부는 아니지만 동성끼리 사실혼 관계와 비슷한 상황이면 건강보험 등재 가능하다 이것까지 인정했다는 판결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재기자 연결할 텐데요. 박유영 기자 지금 호우사항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는데요. 오후 4시 전까지는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었습니다. 서울은 현대도 동부 간선도로 양방향과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와 하류IC, 잠수교와 광운로 등 여러 곳이 통제돼 퇴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하루 누적 강수량이 경기 파주가 381mm, 인천공항은 367mm, 강원도 철원은 255mm나 됩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 중심으로 이틀 동안 최대 600mm가 넘는 말 그대로 물폭단이 쏟아진 건데요.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충남 당지는 성인 무릎까지 물이 찰 정도로 비가 쏟아진 탓에 재래시장이 잠겨버렸고 하천이 범람해 주민대피정도 내려졌습니다. 경기 안성 낚시터에선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존된 상태이고, 충남 서삼 등에선 매몰되거나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무튼 이 비는 언제쯤 잦아들 걸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까? 비는 일단 내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가 더 예보된 상태입니다. 올해 20일에도 충북을 포함해 많게는 80mm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폭우도 정체전선 때문인데요.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위로, 북쪽에서는 건조한 공기가 아래로 오다가 강하게 충돌하며 정체전선이 형성됐고, 그 충돌 지점에 생긴 비구름대가 집중호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주말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전국에 비를 더 뿌리겠고요. 다음 주에 중부지방은 비가 또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MBN 뉴스 박영희입니다. 날씨 상황,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서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과열을 넘어 그 이상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의원과 이 얘기, 지금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인유한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 좀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 정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고민이 많으셨다고 많이 알려줬고요. 사실은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고 이번에 최고위원까지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츠다, 보통 이렇게 소개되는데 맞습니까? 그럼요. 맞습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아, 그럼 같이 지금 뭔가를 도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인격자고 아는 거 많고 경험은 거의 많아요. 그리고 비판을 하면 그방 받아들이고요. 여러 가지 저는 더 친해질수록 되게 사람이 멀어지는데 같이 이렇게 몇 주 동안 같이 다녔는데 참 정이 가는 사람이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그냥 원희룡 후보에 대한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자, 최고위원 도전하고 계신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 도전도 아마 고민하실 텐데요. 정치 자체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혁신위원장 마칠 때는 대통령 보고도 이거 못하겠습니다. 언론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례도 안 하고 지역구도 안 하고 다 안 하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중간에 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뛰어들었는데 선거가 좀 혁신이 한 50%밖에 성공을 못했고 당한테 넘겨주고 나왔는데 선거에 다시 좀 위태위태해서 뛰어들었는데 조금 돌아온 게 좀 늦었고 제가 이제 비대당 선대위원장 했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하고의 관계는 제가 제일 어려울 때 혁신위원장 할 때 내가 흠지로 가겠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 때 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 그다음에 통합, 희생. 희생을 하겠다는 사람은 원희룡 장관 혼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반했고요. 이번에 부탁할 때 통화 한 번 길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방에 두 번 의원회관에 오셨고요. 그런데 하도 간절히 호소를 해서 좀 같이 하자고. 그런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설득을. 인간적으로는 못합니다. 설득을 당하신 셈이 됐네요. 아이고 도와줘야죠. 좋은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인터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다. 지금 전당대회가 너무 뜨거워져서 일각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이. 아니 이거 자폭 전당대회냐 이거 분당대회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과열됐다고 보십니까? 열기는 좋아요. 뜨겁게 하는 거는. 아이고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동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거기 사실 그 전당대회장은요. 뭐 다섯 군데 돌았는데 그 목사님이 선가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뭐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자기 지지한 세력들이 와서. 지지자들이 와서. 사실 조금 논센스인데 거기서 이제 아마 후보들끼리 이제 좀 후보 지지자들끼리 다퉈가지고 또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있죠. 대통령한테 각 세우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제 그거에 과열돼가지고 뭐 불미스러운 해프닝이에요. 지금요 사실은 후보들 간에 네거티브 막 의혹적 이런 게 많은데 특히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좀 거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과열된 거 아니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할 그 뭐랄까요. 권리는 있어요. 저도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합니다.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인 경우에 특히. 가짜가 많아요. 제가 기억력이 뭐 나쁘다는 말을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저 기억력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소통을 소통이 어려웠어요. 저기 선대위원장 할 때. 그러니까 방어 차원에서는 공격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그분이 살아오면서 결정 내린 거. 아픈 것도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가 우리 당에 제일 부족한 걸 느끼냐면은 국민의힘에 이번에 나온 사람들이 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잘못할 때는요. 후퇴할 줄로 알아야 돼. 내가 그거 실수했어. 그때는 경험도 부족하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혁신위원장 하면서 사과도 해봤고요.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과하는 것이 대단하게 안 되는 걸로. 사과할. 그런데 용기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혹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 뭐 간만에 사과 한 번 들었잖아요. 아 오늘? 네. 정말 간만에. 그런데 사람은요. 심는 대로 거둬요. 이 과정이 조금 더 길면요. 더 많은 것이 나올 일이라고 봅니다. 그 인격이 다 그대로 나와요. 지금 사실은 총선 백서 발간 시기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가 결국 전당대 이유로 발간하기로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총선 패배에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다 책임져야 돼요. 대통령한테는 인요한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대통령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제가 잘못. 인요한이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가 나쁘고 아주 나쁘고 아주 그거에 민심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거를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거를 빨리 파악해서 반영을 해서 이걸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혁신이 부족했어요. 혁신을 더 해야 돼요. 지금도 변해야 돼요. 경상남북도 우리 당원들이 저보고 우리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발 들어가서 더 변해서 우리 살 수 있게 길을 좀 타달라. 저는 거기서 큰 힘을 얻었어요. 경상남북도가 우리 당원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없고. 정말 왜냐하면 나라가 위기예요.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고 심지어 우리 경제도 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 방향에서는 포퓰리즘. 마치 잘못 가게 되면 쉽게 표현하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남미의.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 위기고 하시는 건가요. 베네수엘라가 같이.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자원이 많아요. 우리는 자원이 사람이에요. 잘 이용해야 돼요.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알고 이렇게 우리가 발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강의 기적 다 부르고 해. 이제 우리가 여의도의 기적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저는 비친 거 없어요. 누구한테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집안이 130년 살았는데 얼굴 다르고 또 호남이란 말이에요. 호남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지금 나쁘게 표현하면 좀 설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당이 많이 저를 포용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당이 그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가버렸어요. 김대중과 평화스러운 아시아 정권 교체했던 그 멋있는 당이 사유화 돼버렸고. 퍼플리즘하고. 난 민주당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총선 책임론 얘기한 건 사실은 총선 백서 발간 놓고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총선 백서에 대해서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총선 백서 내용 뻔하다. 본인의 책임론을 묻는 거다. 이거 공세 빌미만 더 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좀 했거든요. 총선 백서 총선 전당대회 나오는데. 총선 백서가 나오면 예수 복습해야죠. 무슨 내용인지 보고 맞는 건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방어할 건 방어하고. 우리가 다 어른인데. 뭐 그 총선 백서가 나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안 듣겠다. 글쎄. 그 비판은요. 항상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의 설득을 통해서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아까 설득 과정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다른 후보보다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문제가 있다. 혹시 이런 판단하십니까? 화해를 했어야죠. 저는 촌놈이에요. 전라도 온돌방 아래 목에서 컸어요. 형하고 형수. 공과 사를 섞는다고 그러지만요. 대한민국은요. 법도 있지만 체면 문화가 있고. 인간관계가 더 위예요. 미국보다. 구라파보다 더 위예요. 사람을 중요시해요. 그러면 사람을 중요시하면 자기 형님처럼 지낸 대통령하고. 또 대통령 사모님은 여사님은 또 형수고. 그러면 대통령님은 수반. 나라의 수반. 본인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그 당의 수반. 그러면 책임감 있게 들어가서 오늘날이라도 들어가서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들어가서 저는 우리 후배, 선배들한테 어떤 때 야단 맞고. 어떤 때 말도 안 된 것 때문에 야단 맞아요. 가서 제가 먼저 가서. 아이고 형님, 선배님 잘못했습니다. 잘못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자세로 가면요. 그다음에 선배가 형님이 나도 좀 너무했네. 금방 풀려. 우리가 싸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푸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 보면 풀려는 모습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각에서 지금. 그게 걱정스러워요. 지금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안팎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떠나거나 또는 당이 쪼개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됩니까? 무슨 특검 탄핵 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봉합을 해야 되고 상처들이 많아요. 누가 됐든 간 저는 거기 중심으로 당원들이 결정한 것대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제가 안 되면 이제 문제는 없지만 제가 됐을 경우에는 빨리 봉합해서 빨리 우리가 대통령 씨라고 문 닫아놓고 싸운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나와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인터뷰 시간이 한 15분이 잡았는데 벌써 훌쩍 지나서 한 1분이밖에 안 남아서 이거 마지막 질문 드려드릴게요. 네. 질문하세요. 지금 최고위원을 도전하시니까 차기 지도부에 입성을 도전하고 계신 거거든요. 차기 지도부 당대표와 최고위원 다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거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이에요. 통합. 전부 우리가 합쳐져서 그리고 국회에 지금 독재를 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 독재를 막아야 돼요. 엊그제 국회에서 제가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입에서 제가 80년도에 학교 다했어요. 국회에서 나도 모르게 독재 타도 독재 타도. 그 말이 그냥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그 독재 정권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하고 독재예요. 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에 좋은 사람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손을 내밀어서 타협과 협의, 협치 이런 걸 해야죠. 알겠습니다. 통합과 협치가 가장 시급한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짧게 모셨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잡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 경쟁력이 팀코리아의 최대 관점이었습니다.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사 직전에 물렸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다시 원전 산업을 회복시켜서 우리 산업 전체가 또 우리 지역 전체가 여기에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담당하는 한수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소식 어제 밤에 들려왔죠. 많은 분들이 좀 반기는 목소리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이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게 경쟁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프랑스라는 원전 강국과 경쟁에서 우리가 이긴 셈인데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어느 점이 우리가 우위를 보였고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까? 어제 체코 총리가 발표할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모든 제한 요건에서 한국이 우수한 제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체코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특히 비용과 일정 관리 측면에서 한국 제한이 우수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입찰과 관련해서 우리 원전이 가진 우수성이 근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건 원전 수준은 국가 대항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업 자체가 하는 입찰과 관련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전체의 노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님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셨고 또 마지막 저희 수주 직전에는 친서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신뢰성을 준 게 또 주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님 오시고 나서 탈원전을 저희가 이제 끝내고 또 원전 정책을 이제 정상화시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신한으로 3, 4호기 또 재개를 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추가적인 신규 원전을 또 반영을 하고 이런 한국이 원전 정책과 관련된 신뢰성이 많이 또 어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시한 건설 단가가 프랑스가 제시한 내용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도 안 되지고 굉장히 우리가 좀 낮게 써서 이걸 표현할 때 가성비 또는 가격 경쟁력이 탁월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면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하더군요. 너무 저가 수주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물론 계약을 앞으로 해야 되고 최종 금액은 그때 결정되겠지만 어제 체코측 발표에 따르면 한 기에 12조 원 정도 된다. 그럼 이번에 두 기면 24조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국내에서 건설하는 원전 건설 단가라든지 해외 특히 우리 바라카 때 저희가 수출했던 단가가 있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저가 수주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프랑스보다 굉장히 적은 비용에 또 공정을 잘 맞춰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발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의미부여를 할 때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도가 마련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국내에 어떤 파급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계약과 관련된 규모 총사업비라고 하는 24조 원 또 4기가 되면 48조 원이 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수출을 통해서 국내 저희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는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하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원전을 10기까지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추가적인 수출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실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따지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과거에도 우리가 원전 수출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한참 전이에요. 한 15년. 따지면 한 15년 된인데 그동안 기술력이 갑자기 사라질 일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 간격이 넓었거든요. 15년이라는 간격. 2008년인가요? 제가 기억은 그쪽. 2009년에 저희가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5년 만에 총 수주인데 이 간격이 넓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15년 전에 저희가 수주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도 저희가 국내 건설, 원전 건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수주가 텀이 길었던 것은 사실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두 가지 고려 요인이 생겼고 이 두 가지 요인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 중에 하나가 원전 건설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기회 중에 하나를 이번에 저희가 잘 또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약간 수요 측면에서 뭔가 요구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혹시 이전 정부의 탈원정 정책에 대한 영향은 혹시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주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지난번에 탈원전 정책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저희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책. 또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신뢰도를 더 높이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최종 계약을 해야 되는데 최종 사인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 3월이 최종 계약 기한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90일 이내에 저희가 전반적인 기술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자료 제출 이후에 추가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내에 저희가 이게 한수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또 주기기를 납품하는 두산에 너빌리티, 또 한국원전연료, 또 한정 KPS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 또 대우건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협상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계약에 저희가 대비를 할 거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게 있는지 이게 앞에 말씀드린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부족한 점은 또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계약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과거 사회도 있지만 우선 협상자가 됐다가 이게 지위가 상실되고 퇴증 계획까지 못 가는 경우도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때까지 체코 쪽에다가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약 내용,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입찰서의 요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입찰서의 요건을 어떻게 잘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팀코리아에서 미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저희가 같이 할 거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체코와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서포트를 또 정부가 담당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른 국가가 또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있습니다만 유럽, 또 동남아, 또 여러 국가에서 지금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있을 수 있고, 트릭케도 있을 수 있고, 네덜란드, 수요에 대한 다양한 나라에서 그런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모든 국가에 다 물론 입찰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원년 수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건 제가 선급한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노력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냐. 그렇다면 언제쯤 추가 수주 소식이 내년이나 그 후년쯤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체코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입찰 시한도 정해져 있었고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거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국가에서 건설 계획이 확정된 그런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럴 때 저희가 많은 시도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030년까지 10개의 원전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2030년까지 10개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조금 더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 질문 하나 드려보죠.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친소 얘기했는데 그 친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키워드는 어찌 됐든 한국 정부가 원전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신뢰도 특히 그 안에는 다양한 체코와 한국과의 경제혁명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고요. 체코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또 친설을 갖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한수원 차원이 아니라 한국 정부, 한국 행정부 수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방 국가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이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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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